4.1.1.1.2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야 너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를리야 개꿀이야 저 조합에 인정? 지금 1대1이요 마지막판 1대1이요 저기 악신님 팀 어디 이기고 왔어? 오늘 이기고 왔다며 아 근데 악신님 팀 쎄다 그래도 당연히 쎄지 인마 어머만 너 진지하게 갑니다 이판 난 벌써 뱀픽부터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 다시 갔다올게 얘들아 야 근데 우리 종합 진짜 미치긴 했다 나 지금 그냥 적팀과 쉴드 다 깎아 내가 그냥 어? 네 화이팅 저 필리핀 살다 왔어요 어? 뭐 필리핀 살다 왔어요? 야 야 그 암스트롱 네 내가 봤을 때 저거 상대로는 탁원상 가도 괜찮지 않냐? 카르마요? 어 어때? 전 다 상관없어요 형님 이기야 진짜 네 지기 싫어 이기야 진짜 지기 싫어 흠 설림 결팀 선 100개 감사합니다 하 누가 지금 100개 받았는데 리액션 안하나? 어떤 녀석인가? 야 이거야 야 내가 방송 보고 왔는데 상호형 내 땅우한테 0대2로 졌다는데 거기도 X밥인데 어디 상호형 팀? 상호형 팀 땅우 팀한테 0대2로 지고 있대 그래 그래 아이 그거 쉽다니까 우리팀 우승이 아니면 우리 아니면 우리 2판하고 아니 우리 2판하고 상호형 팀이라 할래? 그것도 나쁘지 않아 난 나쁘지 않아 그렇죠 연습할 때 빡세게 하고 갈 때까지 가버리자 야 근데 우리는 있잖아 좀 이렇게 해야돼 쉬는 날은 확실하게 쉬고 그렇지 할 때는 이제 너무 힘들어 느낌 괜찮잖아 그치? 나도 그 생각했어 야 2판하고 잡아 그럼 2판하고 잡아 아 2판 일단 개 찢어버리고 알았어 알았어 단합이 좋아 우리는 지면 단합이 좋아 어 지면 안 돼 이겨야돼 일단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여러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만경님 패러간다 내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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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뭐하노 어 이때 잡으면 되잖아요 어? 어 이때 잡고 와 형 뭘 잡아 스크림 스크림 아 지금 아 잡으라고? 응 네 기생겼다잖아 아 아 나 별풍선 없는데 충전해야돼 아 근데 내가 보기엔 상호형팀은 원딜차이로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야야 상호형팀 매니저인 사람 매니저인 사람 나 나 물어볼까? 지금? 어 매니저야 나 매니저 아니야 그거 끝나고 뜨자 야 난 곰에 언제 줘 뭐? 아니 저새끼 곰이 안되던데 베네이드를? 어? 아니 저새끼 원래 안줘 아니 안주는게 내가 귀찮아서 안줘 귀찮아서 뭔데? 저기 정글이 누군데 나르가 근데 레넥상으로 우리팀이 이겼어요 나갔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좋은걸로 여긴 알고 있어요 아 어그로골처럼 못한대 아 못한대 왜 왜 망기 허리아프대 아 아니 게임을 하는데 허리를 허리가 왜 아플까? 나 허리 아파 나도 허리 존나 아파 요즘 저 철로 나오는거에요 아니 근데 적팀 카르마는 아예 강 태우로 가버리네 카르마 쉴드랑도 없는데 저거 왜하는거야? 살금은 다른 탱커를 하지 희한하네 이거 미드 처음에 밀어줘 라인 그냥 Q로 밀어 네 오케이 와데? 못봤어 저기 와데스의 상대 쏠쏠파레파님 땡큐 방금 와데스의 형 예 저기 상대로 우리도 와데 좀 늦게 박자 저기는 좀 공정적이야 여기 2렙 조심해 2렙갱 내 카르마 2렙갱 조심 이거 레드벙 더 좋은가? 오케이 오케이 헤오리치겠니 펭혁 아야 X댓다 나 똥마렵다 지금 터지났다 선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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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X봐 아 오졌다 아 그새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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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네 선일에 먼저 찍으려고 하거든 그럼 저도 미니언 칠까요? 그럼 저도 미니언 칠까요? 아 근데 악시형이 옛날이랑 공격초기기 안해 게임을 안해? 하밀 위에요 이거 밀어봐 밀어도 돼 밀어 2개 줘봐 빨리 내가 지금 1레벨을 안해 그냥 미드 밀면 칠 나 위쪽에다 하밀 너 살려라 아 니 다이브 안나갈거지 나 그냥 하밀한다 모르겠어 나 2레벨이라서 다이브 당황할 수도 있어 하르마 위에요 나 1레벨 반 많았어 3레벨 반 마타가 가자 마타가 가자 마타가 가자 마타가 가자 마타가 나 갈게 요만에 W 잘 쏴라 어 없어 W 없어 가타가 가타 바텀 개필 아깝다 아깝다 카르마 위로 나 혼자 먹을게 나 혼자 먹을게 혼자 먹을게 형 카르마 안보여요 카멜 로프 니 하나도 못 맞췄지 방금 봤어 카멜 이상하게 안맞더라 맞췄으면 그냥 거기서 끝난건데 인정? 아 안돼 저 좀 쐈다 형 미드에 딜게 해놨어요 아니요 상대 집 여기 카멜 마타야 너 이제 라인전에서 핑완 두개씩 사자 돈 많이 남으면 사 그냥 왜냐면 얘 핑완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리할때 할게 많아 이리 조심 다음부터 무조건 두개 이상 살게요 경치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카르마 밑으로 갔어요 시아 아래쪽으로 잡아 미드 타밀 어디쪽이야? 아래쪽 버핑아 여쭤박을까요? 여기여기 타공사 타공사 하나 더 이거 바통 올라가는 타이밍이야 나 땡겨먹어야 돼 우리 내려가 내려가 올라가줘봐 지금 우리가 더 좋거든 제가 올라갈게요 그러면 다와봐 다와봐 이쪽으로 가요 저 저쪽으로 가요 나이스 아 이거 죽어? 괜찮아 라인 좋은데? 오케이 돼 라인은 좋긴 한데 괜찮아 저 이쪽으로 가면 안되요 돌아갈게요 남이 잘했어? 나 우루고 텔있다 나이스 진짜 나이스 우루고 12분 텔퍼야 12분 텔퍼요 자 조심해 미드갱이다 시야 너 있어? 와드 있어? 야 여기 와드 하나 받아주고 와드가 없어 80초야 너도 70초 아 이거 룰루를 뺏기니까 블루쪽 잠깐 봐봐봐 너 뺏기는거 에바인데 나 이거 바텀 두번다 시어라 아 오르바이트 안보인다 못내라 죽을거 같아 이거 카메라 어디쪽이야? 저랑 룰루 둘다 마나 없어요? 음 라인 지금 밀어 이번엔 우루고 점화에다가 6렉탈 아씨 이거 내가 못했다 블루 뺏겼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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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갱 밀어줘 어차피 진짜 6렉에 점화다 타임 안돼 조심조심 세다 세 나 바텀 압도하고 있거든 이거 6렉 타이밍에 한 번만 맞아 라데사 나 텔퍼 타이밍도 가줄게 이거 텔퍼 차이 많이 나거든 형사 먹자 형사 형사 됐어요 딸랑 밀어줄게 네 아래쪽까지 나 이거 플래시 빠진거 알아서 다인게까지만 네 네 이제 집가 너 집까지 네 아 이거 집탐 잡을게 파긴거같아 안막네 저거 메이그 아 나 이벤트 많이 위험한데 쉬지마 쉬지마 버릴게 조심해 아니 나 바로 아 지금 이는거 조금 개후봤지 어 안 돼 안 돼 장벌 위치 때문에 못돌아가지고 이거 하늘 뒤에 볼거같아 나 텔 50초고 울고 12분 텔퍼야 카르마 안보여요 내가 오면 이리아 맞춰줄게 아니 라데시 올 때쯤이야 나 지금 오니까 어 여기있다 푸가 카르마 안보여요 이거 카르마 온거같아 나 텔 15초 나 카르마 지금 존나 약하긴 해 바텀해도 돼 나 15초 딱만 갈 수 있어 나만 룰루물 꺼지 와드 요런데 박아줘 요런데나 나 바로 가볼게 5초 3초 2초 1초 탄다 헥 나 힐 4초 헤헤 올라왔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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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니다 이거 신발부터 갈까? 그러면 이거 수찬아 니가 아 너 왔구나 야 용 먹어 용 칠게 지금 암스트롱도 미드 밀어줘 계속 지금 룰루노플 이거 같이 치면 돼 네 이거 형 나 근데 탑다이브가 볼거 같은데 못봐 카밀 바로 못될걸 아 너 혼자? 1대1은 니가 알아서 해줘야지 와 나 상속수 있다 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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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뛸 준비 아무튼 탑쪽 뛸 준비 탑쪽 뛸 준비 탑일하면 탑일 준비 탑일 하는 줄 알았는데 탑일은 안갈거야 탑일 바텀에 있었어? 아니야 가슴이 죽었는데 이제 정글 하나 파먹고 가겠어 아 그래? 오빠 여기 와드에요 아니 앞에서 나 되길래 카멜 보였어? 스트롱 화멜 여기 얘 좋잖아 너 탑 유저 맞아? 야 아까 그 파이사 정화 썼냐? 이거 싸움 하자 파이사 정화 썼어? 돈 터라 못 터라 파이사 안 터라 정화 있어 정화 있어 일로와봐 어 나 이 뒤에 가자 이거 가자 얘 리드 아 그래 일로 갔어 나 와드가 없어 야 저 쿼드락 빠졌다 이거 바텀 한 번 더 오면 따 이거 다이브 각이야 다이브 각 나 이거 못 나가는데 안 보여 나 이거 갈류 올래? 아 근데 맞다 12분에 텔돈다 했지 그럼 안할게 그냥 그럼 나도 안할게 나 전령적으로 돌린다 나 그냥 나 그냥 더팁 한다고 파이사하면 2대1 이겨 직성 갱 직성 갱 좋아 봐 직성 갱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밑에 하드 체크 안되니까 노프리거든 나 아래쪽이다 칼칼밀 방금 봤다 딱 걸어도 되고 불방을 맞추고 3타 주고 오오 스텝 넌 너 갈게 근데 타이밍 스텝 소식이 나왔는데 원래 직타임이 계속 잡을래 했었어 나이 프리즘할게 나 분명 아래쪽이었어 아 그걸 굳이 왜 치냐 땅굴 와드네 바로와 원거리는 1대씩 한거 요만의 궁으로 붙어라구? 네 간다 간다 전 궁 100초 아 죽었다 이거 땅 빼 빼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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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갈려고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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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가보자 빼야돼 갈리오 빼야돼 네 오케오케 야 미드 한번 달려볼테니까 2대1 준비해봐 예 먹고있어 먹고있는다음에 카르마 주쉐끼야 한번 납가보자 예 아니다 안되겠다 카밀 노공 야 갈리오 탈타봐 탑에다가 탈탈탈탈탈 침탈탈 근데 이거 너무 대높아 어 이거 봐도 되겠는데 나 밑에 달릴게 나 밑에 달릴게 위에 달릴테 탑 밀어 탑 밀어 한 라인 더 밀어 쭉 밀어 계속 예 오빠 저 여기 시어 먹을게요 나랑 같이 먹어 아 넵 오 여기 세개요 형 아이고 이거 지금 우리 전령 치자 너 전령 치자 너 전령 치자 네 이거 상대태 있나 아직도 안썼지 쿠잖아 어 안썼어 오케이 탐죽이 있어? 마토 라인 바깥있어 탐죽이 아직 47초요 아 미드 미드 아 차데스쿠 밀까 야 수찬아 그거 밀고 내려올 수 있냐? 야 수찬아 그거 밀고 내려올 수 있냐? 내가 밀고 내려올 수 있냐? 어 어 야야 야 야 봇 또 내려올래? 올라오고? 올라와봐 딱 다섯 명 나 내려올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게요 빨리 해야 돼 스탑 캬오 개피야 이거 아 알아 알아 다음 라인까지 괜찮은데 빨리 미니언 웨이브 지워봐 맞으면서 지워봐 앞에서 지워야돼 이거 한다? 이거 다이브 해도 돼 우리 타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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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그냥 빼 빼 빼 아 오케이 아 너무 아 너무 갈리는데 빼야 돼 빼야 돼 이제 아 미안해 난 근데 구웅은 뭐 이블린한테 쐈던거야 뭐야? 나이스 죽집에 이블린 없는데 없었어? 이제 나 테론 방금 텔 15분에 22분 텔 나만있어 영상 봐 영상 보자 나 좀 강해가지고 바텀 압박하기 좋을 것 같은데 나 믿어 나 믿어 나 지금 손같아 네 네 사원단 세개요 오케이 오케이 난 뭐 먹인다 먹었는데 내려와 아이 소찬아 탈 준비해봐 나 집갔다 탈타야돼 나 투포 남아 내가 피해직하나 해 와드박어줘 용봐 용봐 와드박어줘 오빠 이거 피가 부셔도 돼요?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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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쳐쳐쳐쳐 보이자마자 탈게 보이자마자 탈게 인사하는 거 보이면 우로고도 안보인다 방금 안보여어 방금 카라마 높으리잖아 여기 와드좀 와드좀 아니다 아니다 그냥 카라마 보자 080초요 아 근데 못잡겠다 와 저 템 뭐야 야 탑 쪽에서 한다 근데 우로고시가 탑 쪽에서 하는 거 별로 안좋아 니네 편한대로 해 맞춰줄게 아 이거 블루 살짝 위험한데 내 쪽 내 쪽 내 쪽 탑 쪽 탑 쪽 이거 나 탑 쪽 탑 쪽 탑 쪽 탑 쪽 여기 여기 흘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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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초 여기 와드 온다 하자 하자 해보자 이거 이거부터 우로부터 아니 우로고부터 잡아야지 아니 우로고 저거 어떻게 잡아 P2300 아니 카라마부터 카라마부터 잡으면 되잖아 아니 P2300에다 초식이 있는 새끼를 어떻게 잡아 이리와봐 이리와봐 카밀이나 오빠 여기 P만 있어요 아니 카라마 아니 그냥 저거 궁 한 다음에 그냥 도발에다가 카라마 2.4하면 카라마 잡고 만트라 실드만 안 들어가면 이기는데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아우 진짜 놀라라 시 놀라라 근데 왜 우리 악플롱은 공은 악플롱 없었어 아까? 네 50초 아 50초였어? 네 형님 저 요번에 세번 얘기했습니다 흐하하 아 아 근데 우로고 아우 처럼 못긴하네 여기서 한번 해볼래? 샤 없어 일단 여기 두개 없어 위에도 없어 지금 카밀 아니면 가로는 존나 순사가 어때? 난 괜찮다 생각해 야 야 우로고 초식이 나죠 우로고 그냥 우로고는 왠만한 보지만 아 알았어 야 이거 맞걸어도 이기겠다 군만 하나 연결되네 이거 그냥 바로 카밀 나 내려갈게 나 지금 나와봐 나 좀 남아야돼 남아야돼 아 오오... 가 eln 아아아 independ 2 아 야 이거 우리 궁Л이 다 빠져서 살짝 위험해 조심해 없어 없어 없어. 나 와드는 없거든? 와드 위쪽에서 박아봐. 아직 가지말라고? 오르곤 노공이야. 오르곤 카멜 노공이야. 와드 박아줘 와드 박아줘 와드 박아줘. 와드 없대. 오빠 저 벤지 오빠랑 갈렸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 사랑했어. 나 우리 미드 2차 압박하잖아. 뺀다. 야 이거 미드 공짜다. 여기 붙어서. 얘네 뭐 걸 거 없긴 하거든? 여기로 우리가 칠래? 아냐? 이거 블루 있어. 아래쪽도. 필요하냐? 필요하면 좋지. 어 필요하면 좋지. 나 바톤 먹는다. 나 초식이 하나. 미드 차.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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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야 근데 이거 바로 칠 수도 있어. 근데 안 칠 거. 아닌데 너무 안 보이는데? 이거 한번 봐봐. 갈류. 낚시할 수도 있다. 저거 칠 수도 있어. 넘어가가지고. 아 쳤네. 봐봐. 괜찮아. 우리 불용 2개야. 괜찮아. 구원 보자. 아 너무 안일하네. 니가 탄 먹을래? 너 뭐 커야돼? 너 랩차 맞추는게 낫잖아. 아냐? 그건 또 맞긴 한데 형. 형 커. 형 커. 아니 이번에 카이사 그냥. 카이사 정화 없어. 지금 정화 앞에 다 빠졌거든? 지금 무조건 카이사야. 그냥. 바톤 오면 올꺼거든 얘들. 아니면 여기서 미드에서 한 방에 걸어볼까? 이제 이번에 와봐. 카이사물거야. 일단 1차 죽고. 무조건 카이사. 무조건 카이사야. 무조건. 형 저 궁 30초에요. 30초. 아 이번 한타 무조건 이겼어요. 그냥 카사만. 30초 오케이. 여기 와드다. 여기 조심. 넵. 용은 줘도 돼. 피가 있으면 여기도 하나 깔아라. 네네네네. 미드 좀 나가서 이거 좀 피 흘려도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카이사. 무조건 카이사. 아니 정화 돌지 않았을까 이제? 안돌냐 아직? 210초야. 210초. 2분 30초야. 3분 30초야. 3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아니면 지금 미드를 쭉 치고 나가도 괜찮긴 해. 바터웨이브 커. 미드 이거 쭉 치고 나가지. 바터웨이브 크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미드 에이브 1억 원. 온다. 걸어봐. 카밀 지금 바로 고는 것도 아프지 않았잖아 방금. 내가 온다. 초시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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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시기야. 주맥선인데. 아니 내가 먼저 걸어. 확실하게 말해. 걸어도 돼. 난 그냥 걸어. 바텀 보러 가야돼. 지금 타이밍에는. 카밀 조심. 카밀 조심. 용안에 카밀 용안에 카밀 용안에 카밀 용안에 카밀. 좋아 좋아. 미드 세명 미드 세명 미드 세명 미드 봐야돼. 미드 세명 미드 세명 미드 세명. 정화 빠졌어 정화 빠졌어. 궁도 없어. 정화 빠졌어. 나이스. 그래 갱제 그게 바로 챌린저야. 잘했어. 이거 미드 부터 미드 부터. 미드 부터 미드 부터 미드 부터. 오빠 와드는 깨고 갈게요. 갱제 형 왜 잘해. 나이스. 상대는 열심히 해야돼. 나이스다. 공격은 지금. 상대가 다 태우고있어. 저 텔 있는데. 어디 타야되네네 킬. 아니. 슬로우가 텔이 있냐. 아. 디에이텔 디에이텔. 야 위로 빼네. 위로 빼네. 위로 빼네. 위로 빼네. 자이씨. ôm이로 붙어. 나 이거 카밀 지금 나왔어. 할만해. 스토어 담아! 담아서! 저 마나 아예 없어요? 저 힐이 없어요 와! 씨발! 팀스토롬 뭐야! 팀스토롬! 나이스! 뭐야! 야 우리 연계 질렸어 미스타 인정? 이건 팀플레이였다 와 존나 잘했어 대박이었어 마트도 잘했어 굿굿 와 이겁다 잘했어 이겼다 이겼다 100점 감사합니다 와 마지막에 그렇지 도발풀 이제 느낌 찾았지 이제 도발풀 잘하네 힘들다 나이스 가동냐인 와 아 근데 이거 갈리오 저울백 먹으면 우리 망하는거 아니야? 너만 잘하면 돼 너만 그니까 너가 이 개새끼야 아니 솔직히 출제스 뭐냐 진짜로 좀 잘리긴 했는데 한타때마다 잘했어 야 우리 수요일 9시에 스크림? 야 우리 수요일 9시에 보라파동으로 할래? 아니 근데 수요일 9시 수요일? 응 지금부터 잡을까 아니야? 지금 할수있냐? 지금 하자 할거면 할거면 지금 하자 우리 지금 한파만 더 가자 한파만 더 하고 이거 한번 보자 하아 이거 지금 라디 형님 방송 가야되네 야 파동이네가 로렌형님 팀 3대0으로 만들었다는데 하재 수요일 9시에 일단 수요일 9시에 잡아놔 일단 수요일 9시에 잡자 일단 수요일 9시에 내가 거기 단톡에다 올려놓을게 오케이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악시형들 바텀이 더 쉬워 봐봐 내가 말했잖아 흔한 님 팀이 제일 힘들어 그냥 거기가 제일 세 바텀은 지금 멸망전 중에서 거긴 답이 없어 프리징을 해 둘이서 야 근데 우리 진짜 약간 조성이야 진짜 약간 좀 근데 수찬이기 쩌새기간 좀 잘해야돼 아 잘하는게 아니고 무난힌만 가면 돼 이겨 무난힌만 가는데 내가 진짜 저 두판 연속 0 데스 했어야 해요 그게 그것때문에 이겼어 잘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불은자 안죽는게 진짜 커 그게 진짜 커 잘했어 응 아 우리 트롤 용인님이 우리 또 백개 야 근데 진짜 내가 보기엔 절하데스는 세주안이 해야돼 진짜 이거 앞에서 탱해주니까 내가 딜넛기 너무 편해 진짜 방금 아니 이거 존나 좋아 앞에서 비벼주는 애들 있으면 이게 존나 좋아 내가 세주안이 하는게 사실 이기긴 제일 쉬워 어 그게 맞아 근데 아까 내가 정글이 상대 정글이 다이아 이상이잖아 응 그러면 세주안이나 그라가스 하는게 무조건 맞고 맞아 그게 맞아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그냥 학살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니달리 그 뭐 이런거 그런건 맞아 또 그게 맞아 그렇게 삼아가면은 내가 본선 때 질 수가 없어 내가 이미 그 구조는 다 파악해놨어 본선 때 이렇게 할거야 역시 이렇게 하면 질 수가 없어요 진짜로